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 저희 지금 지금 달려왔어요 지금 너무 힘들어요 방금 라이브를 저희 끝내고 와가지고 팬분들이 예상 못하셨지 않았을까 네 진짜 깜짝스럽게 진행된 깜짝 라이브 저희 근데 이제 방송 시작이 얼마 안 남았어요 얼른 가야 해요 11시에 저희 지금 본방이잖아요 그래서 진짜 깜짝스럽게 켰는데요 아 어떻게 말이 안 남아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방금 V라이브도 끝났고요 그리고 깜짝 라이브를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금 켰어요 일단 방송 보기 전에 여러분 만나서 너무 좋았고요 재롱씨는요? 저도 너무 좋았고요 근데 11시에 이제 저희 첫 방송 하잖아요 근데 진짜 열심히 준비했거든요 그러니까 꼭 봐주시고요 그리고 혹시 어디서 보죠? V라이브에서도 바로 볼 수 있으시고요 그리고 엠넷에서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12시 반은 어디서? TV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예에이 어 우리 외국 팬분들 Our foreign friends, please check us out on VLIFE 한국분들은 저희 엠넷에서도 체크해 주시고 어떡해 어떡해 저희 또 올게요 여러분 진짜 짧게 와서 죄송해요 다음엔 진짜 길게 할게요 방송에서 만나요 안녕 방송에서 봐요 2분 후에 본방 방송을 하셔야 돼요 안녕 진짜 안녕 되게 짧다 안녕 이거 누르면 X 누르면 되나? 안녕 댓글도 못 읽게 돼 드렸어